안녕하세요. 성북동 영어쌤의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특라이트 2019년 교재 제8장의 3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그래서 드라프 인카운터에 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제목 1번 문장 드라프 인카운터. 드라프는 기린이죠. 기린과의 만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카운터는 명사로 쓰여서 만남. 우연한 만남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만남 이렇게 해도 인카운터는 쓸 수 있습니다. 인카운터는 동사와 명사가 다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다, 마주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인카운터는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동사 face, face를 대신해서 인카운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봐주시는 건 좋았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린과의 만남 나옵니다. 2번 문장. 드라프 인카운터 at Denver Zoo is a way to meet an amazing animal close-up. 이렇게 나오는 거죠. Denver 동물원의 기린과의 만남은 animal close-up, close-up, 근접을 해서 amazing animal, 놀라운 동물을 meet, 만날 수 있는 way,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 to meet는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할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 즉, 만나는 방법, 만난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잘 봐주시고요. 뭐 amazing은 감정기분 관련 동사였는데 animal을 수식하기 위해서 ing가 붙었고, amazing 자체가 놀라운, 이렇게 쓰이는 그런 단어인 거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zookeepers who work with the drafts and know them intimately will introduce you to the drafts and answer any question you have about them.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zookeepers가 있어서 이거는 사육사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봐주시고요. zookeepers who work with the drafts and know them intimately. 기린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 즉 기린들을 intimately,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있는 사육사들이 당신에게 to the drafts, 기린들을 introduce, 소개를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you have about them. 그래서 여기서의 대면 draft죠. 그들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문이라도 대답을 해줄 겁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any가 있는데요. 제가 이 위로 뽑아 올려놨는데 한번 좀 보시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any는 not any로 쓰여서 보통 긍정문에는 sum이 쓰이고, 그 다음에 부정문과 의문문에는 any가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시는데, 긍정문에 사용되는 any가 있습니다. 좀 신경 쓰시고요. 지금 이 3번 문장 전체를 보시면 이거 긍정문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뭐뭐라도 아무것이나 어떤 것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서 긍정문에 사용된 any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봐주시고, 참고로 부정문에 사용되는 any는 전혀 뭐뭐가 아닌 이런 뜻이고요. 의문문과 조건문에 사용되는 any는 약간 어떤 이런 정도의 뜻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3가지를 전부 상황에 따라서 잘 연결해서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거, 더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는 것이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introduce가 나왔고, 그 다음에 등의 접속사 en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answer가 동사 원형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하나 더, 여기 introduce 동사가 있는데요. 당신을 giraffe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introduce a to b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밑을 잠깐 보시죠.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말로는 누구누구에게와 또 뭐뭇을 뭐뭐를 둘 다 취하는, 즉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영어로는 반드시 삼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announce, describe, indicate, explain, introduce, propose, sugges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announce, 발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describe, 설명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indicate, 지정하다, 지적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설명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소개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애개의률이 다 있는데, 이것을 사형식으로 쓰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놓고, 그 뒤에 to 사람의 전치사구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삼형식으로만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반드시 여기 보시다시피 to만 써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위에 동사들은 삼형식으로만 사용하며, 누구누구에게의 의미로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o만 써야 돼요. 또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to 없이 주어동사 간목직목의 사형식으로 사용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개의률이 다 있는데, 삼형식으로만 쓰는 말은 이렇게 to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인트로두스형 동사들의 패턴이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라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내지는 a를 b로 장치해주다, 설비를 채워주다, 이런 뜻이 가능했고요. a를 b로부터 주문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라서 order a from b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order는 삼형식에 쓰이거나, 오형식에 쓰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에 쓰이는 order는 order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격보로 받아서, 그래서 오형식에서의 패턴은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쓰이는 삼형식의 order는 주문하다의 order입니다. b로부터 a를 주문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from을 사용하는 방식, with를 사용하는 방식, to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는 세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introduce는 정형적으로 목적어를 받고 to를 받는, 그래서 그 뒤에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이 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선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ntroduce you to 나왔던 거, 잘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잘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봐요. 4번 문장 가겠습니다. They will also happily take photos of you, interacting with the giraffes, so get your camera ready. 그들은 기꺼이 당신이 giraff, 기린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줄 테니, 그러므로 카메라를 준비해 주세요, 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y will also happily take photos of you, 문장 하나 나왔고, interacting은 분사 부문으로 나와서, as you interact with the giraffes, 이렇게 해서 동시동작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잘 봐주시고, interact는 전치사 with를 쓰죠. 그래서 interact with라,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누구누구와 함께 지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가능했던 부분이니까, 봐주시면 좋습니다. 디테일이 있어서, 5번 문장이죠. 뭐 시간, 그 다음에 참여하는 최소 나이는 네일살이군요. 그 다음에 duration, duration은 기간이죠. 그래서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해서 30분간이고, 그 다음에 maximum group size, 그래서 최대 인원은 10명이고요. 비용은 한 사람당 10불이고요. admission to the zoo, 그래서 동물원 입장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심하셔서, 여기서 어드미션이 입장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좀 조심해서 써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한다거나, 학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의 어드미션은, 입학이나 입학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서 그 어드미션이 입장료, 입장, 뭐 입학, 입학허가 다 쓰이는 거, 이거는 뭐 시험장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좀 잘 봐주시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admission to the zoo, not included,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4번을 이제 정답으로 볼 수 있어서, 참가비의 동물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뭐 쉽게 풀 수 있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6번 문장에는 restriction, 이거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all children under 16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 ticket holder, 이렇게 나옵니다. 16살 이하의 아이들은, 아이들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어른 ticket holder, 그러니까 즉, 티켓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be accompanied by,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해석이죠. be accompanied by는 누구누구를 동반하다, 누구와 함께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유명한 수거죠.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be accompanied by 이외에, be accompanied with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be accompanied with는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be accompanied by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토익시험에서 be accompanied by하고, be accompanied with를 놓고 뭐가 맞느냐, 딱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by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내는 문제고, 토익시험상에서 나오는 문법은, 미국 사람들이 스쿨그래머로 인정을 하는 문법이라서,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by가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be accompanied with를 쓰는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그렇게 그냥 혼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입시문제상에서는 be accompanied by와 be accompanied with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뭔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요, 확실한 표현,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표현은 be accompanied by이고, with를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문제될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써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뭐, 문장이 간단해서요,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인카운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다 되고요, 동사였을 때는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라서 동사 페이스와 바꿔 쓸 수 있는 패턴이 있었다. 그리고 명사는 만나기, 마주함, 만남 이렇게 되는 해석, 조심하시고. 2번 문장에서 to meet가 나와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만나는 방법, 만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할, 이런 해석이 가능했다. 3번 문장, 자, introduce 나와가지고, 이 introduce가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동사였죠?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말에 에게와 을률이 다 있지만, 4형식으로 쓸 수 없고, 반드시 3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문법에 대해서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introduce형 동사가 있어서 전치사 to를 쓰는 패턴, 그 다음에 provide와 supply와 furnish는 with를 쓰는 패턴, order는 a from b를 쓰는 패턴, 이렇게 됐었던 거죠. 특히 order는 삼형식에서 쓰이는 a from b의 order는 주문하다, 5형식에서 쓰이는 목적어 투부정사의 order는 명령을 하다의 order였다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요. 자, and 다음에, will introduce와 병렬 구조로 가는 동사원형 answer, 조심하시고, any가 나왔었는데, 어떠한 뭐뭐라도 아무것이나, 이렇게 돼서 긍정문에 사용된 any였죠? 부정문에 사용되는 any와 의문문, 조건문에 사용되는 any까지도 한꺼번에 전부 다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interacting 분사 부문 나오는 4번 문장이었습니다. as you interact with the drafts 부분이 나와서 동시동작에 대한 얘기, 당신이 뭐뭐 하고 있을 때 해서 when으로 해석하셔도 상관없고, 이거를 뭐, 뭐뭐 하는 중에 이렇게 해서 while 정도로 보시는 것도 상관없는 얘기니까, as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분사 부문 패턴을 암기해 두시면 좋았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있었고, 뭐뭐 당의 의미가 있는 per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어드미션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be a company by인데, by 대신 read를 써도, 뭐 입시상에서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죠? 그래서 translation 간단하게 읽어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vocabulary 잘 알아주시면 좋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끝났네요.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